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연일 두 자릿수 때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주로 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그 전날에 많이 올라서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도 주목받았었는데 일단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함께 좀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낙폭 과대 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그리고 꽤 많이 오른쪽에서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던 뉴욕장이었습니다. 동일한 흐름이 어제 국내에서도 포착이 됐는데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 설 전의 전략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기억해 보시죠. 어제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양지수 모두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 반격이 나름 반가웠죠. 일단 코스피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압박했던 요소들을 정리해 본다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각 연은 총재 등의 발언까지 했을 때 매파적 발언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차별 반등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왔고 아직까지는 테마 그 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 PBR 종목들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타났죠. 그리고 아무래도 설 전에 이제 설에 세뱃돈도 나갈 것이고 가족과 모였을 때 쓸 돈에 대해 미리 조금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겨가려는 수요도 같이 있었지 않나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장중번부터 해서 반도체 쪽이 낙폭을 축소해주고 상승 전환해주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막아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전지 쪽이 계속 부진했어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과 HRB 등의 신고가 개별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부담 요소를 봤다면 이런 식으로 시장을 올린 요소로 봤을 때는 반도체의 강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중국에서 시진핑 부양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부양책에 대한 준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등장했고요. 홍콩 항생이 2.5% 상승했죠.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낙폭 과대 쪽에 대한 매수까지 같이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은 상승 하락 요소가 좀 맞부딪히며 크게 낙폭을 키워나가진 않았던 어제였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선물 매도로 인한 부담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현물 매수를 꾸준히 해준다라는 것은 단기적 부정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긍정의 배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겁니다. ADR 지표를 봐야겠죠. 코스닥이 지난 연말에 엄청난 상승 흐름을 기록할 때는 이게 120까지 갔었는데 어제는 70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단기간 낙폭이 과대한 종목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 요소가 맞물리고 있죠. 자, 어제장이었고요. 저 PBR 종목군에 대한 얘기할 때 2월 2일이었죠. 굶주린 자의 폭식이 나와서 저 PBR 종목군들이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점에 이걸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요. 다른 수급 쏠림 테마나 업종이 등장할 때까지는 지속 가능할 수 있으나 다른 쪽의 수급을 빼앗길 때는 지금은 우선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 자금 이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PBR 종목 내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현대차, 기아 등이 그 맥락이겠죠. 그리고 저 PBR 주도 주주환원을 하려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적주 쪽으로 압축되어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세론에 대한 주의의 목소리도 같이 이야기 드렸었죠. 어제 조금 세론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저 PBR 종목군들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며 차익실현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명 이것은 시계를 길게 끌고 갔을 때 국내 시장의 큰 이슈일 것이고요. 2월 중에 나온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이슈가 어떻게 또 진행되느냐에 따라 재부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한 이익실현의 움직임이 어제 저 PBR 종목군을 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빼앗긴 수급에도 봄은 오는가 결국 저 PBR 주를 사기 위해서 팔아버렸던 것은 AI와 반도체 쪽인데 이쪽 역시나 뚜렷한 대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대퇴자로서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사고 이걸 팔고가 아니었는데 그저 수급 논리로 의해서 팔렸다면 분명 다시 반도체를 담을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반대 시소 가능성을 고려하며 타이밍을 체크하자라는 거였고요. 일단 어제 일장은 저 PBR 종목이 내려가고 반도체 쪽이 회복하는 흐름, 다시 한번 시소가 반대의 흐름을 나타냈죠. 전 일장 한 판입니다. 반도체 쪽은 HBM, 온디바이스 AI, CXL 등의 종목들 전반의 강세가 나타났어요. SK하이닉스가 4%, 워트가 26%, 제주반도체 12%, 디자인하우스 쪽 가온칩스 등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는 전고체 전액 쪽이 흐름이 좋았어요. 삼성 측에서 M&A를 한다면 전고체 쪽도 신기술면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전고체 쪽은 이슈가 있었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샘플 출하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액이잖아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전고체 전지용 전액 사업을 하는 업체들 이렇게 해서 전액을 같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N캠, 동화기업,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의 종목 등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N캠이 질주를 하다 보니 다른 전액주도 키맞추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제 같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발주로 봤을 때는 실적 이슈이 있었던 HD 현대엘렉트릭 강의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HLB 쉬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된 강세. 그리고 어제 스튜디오 3위기 신규 상장하며 강세를 기록하니까 IPO 테마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로봇주도 강했고요. 에브리봇은 어제 17% 급등했죠. 그런데 스튜디오 3위과 에브리봇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뒀는데요. 이들 종목이 시간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뒀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시간에서 나왔고 조금 실망스러워서 시간의 하락의 움직임이 나타났네요. 에스티로더가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어제 뉴욕장에서 전달을 드렸었죠. 그리고 중국의 명절을 앞둬 있다 보니까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등장을 했고 화장품 쪽에서 강세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부진했던 쪽 본다면 전고체와 전액은 올랐지만 2차 전지는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테슬라 이슈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머티 등의 종목들부터 셀사까지 같이 떨어졌습니다. 저 PBR 종목군에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주사들 역시나 차익실현의 움직임이 꽤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봤던 시장의 한 판이었고요. 반도체 반격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가 왜 강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쪽으로 갔던 수급이 이리로 옮겨왔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급이 옮겨오게 된 가진 이유들을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올려잡은 영향이겠죠. 그리고 대만에서도 반도체 밸류체인들 1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개선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어제 보고서였죠. 디렘 업한 개선이 3분기가 아니라 2분기로 당겨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디렘 전환 그리고 보험 보완 투자가 집행되는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 전 거래일에 실적을 내놨는데 4분기는 반도체 쪽이 다들 좋진 않았으니까요. 실적은 별로였으나 1분기부터 수요 반등이 좀 감지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등이 나왔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재 쪽이죠. 정말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야지만 올라가는 쪽이기 때문에 어제 이쪽의 주가 반등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나온 증권사 보고서 중 B&K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목표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60% 정도 더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공장 무인 자동화에 대한 얘기까지 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올랐고요. 저 무인 자동화 이슈는 로봇 쪽 스마트 팩토리 쪽을 자극했던 뉴스였죠. 자 정확히는 대장이 힘을 냈다라는 게 간단 명료한 이유일 것 같아요. 어제 SK하이닉스입니다. 12시 점심 먹고 힘이 났나 봐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해 주니까 다른 종목들의 멱살을 같이 잡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반도체 쪽이 어제 올라준 것 너무나 반갑죠. 하지만 연속성을 띄워줘야 될 겁니다. 하이투자에서는 조금의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어요. 경기 선행지표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부터 해서 작년 12월까지 무려 14개월 동안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왔다.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가 14개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사이클의 평균 지속기간이 14개월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것이 꺾이는 시점에 반도체 섹터도 살짝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일단은 지금은 가격 반등, 재고 감소, 가동률, 출야량 증가 이런 쪽의 반도체를 체크를 하고 있다가 마음 한켠의 이 뉴스는 계속해서 두고 경제 지표 등을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뉴스 중에 이재용의 시간 말씀을 드렸었죠. 7년 만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M&A 갖고 있는 이 큰 현금 등을 어디에 쓸 것인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AI 로봇, 전고체, 6G, 전장, 바이오 등등이 후보로 올라가는 거고요. 6G와 로봇, 전고체 쪽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분류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전액도 오늘 새롭게 추가를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발굴한다라는 뉴스가 추가됐어요. 전고체 쪽의 시세가 추가될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용 회장이 중동행 비행기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갖는 사업적인 내용은 6G입니다. 그리고 2월 말경에 있을 스페인 MWC에 참석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도 6G에 대한 사업 강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어제 6G 쪽은 전혀 가지 못했는데 이런 뉴스 등이 더해졌을 때는 단발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대응이 가능할지 좀 지켜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삼성의 키워드가 붙은 쪽 무인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쪽을 자극하거나 전고체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6G를 자극하거나 삼성의 키워드가 붙은 쪽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테슬라 반등이 굉장히 반가웠으나 반도체 쪽은 하락했죠. 낙폭 과대 쪽에서 매수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가 되겠죠. 사실 좋은 내용은 없었어요. 다이와에서 경영진 교체 가능성을 얘기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3거래엘만에 상승했고요.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쪽은 앞서 수정 앵커 전해주셨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이런 엔비디아 등의 하락 움직임을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려온 소식들 중에 좋은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의 작년도 신용카드 연체가 50%나 늘었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옐런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스트레스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했죠. 이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은 쪽이 뉴욕 커뮤니티 벤코프입니다. 그 전에 피치에서 은행 업종 내에서 이 뉴욕 커뮤니티 벤코프 등급을 낮춰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계속된 하락을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22% 빠졌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특징주로 봤을 때는 실적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응하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팔란티어입니다. AI 수요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것과 시티와 제프리스 그동안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줬던 곳인데 여기에서 투자 의견을 올려잡았다라는 것에서 주가가 화답을 합니다. 30%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그 밖의 이슈로 봤을 때는 요즘 신뢰 문제가 좀 큰 도요타 측에서 실적으로 그것을 좀 덮어버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도요타가 7% 정도 강세에 기록했고요. 도요타가 TSMC 일본 공장에 출자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반도체 공급을 조금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도요타 측의 움직임 자율주행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을 수급을 좀 잘 갖고 오겠다라는 움직임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고요. 반가웠던 이슈는 테슬라나 2차전지, 앨범알, 리튬 이런 쪽에서 반등을 보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치 청개구리 같았어요. 좋은 내용이 있는 쪽은 오히려 내려가고 별 소식이 없는 쪽이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실적을 내놨는데 인피에스 매출 가이던스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어요. 작년 12월에 내놨던 잽바운드부터 해서 마운좌로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죠. 하지만 사거래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일라이 릴리이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 해석이 된 걸까요? 오늘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는 스포티파이 흐름이 괜찮았고요. 테슬라는 좋은 내용 없었음에도 일단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리오토나 니오 같은 다른 전기차 종목들 특히나 중화권 쪽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포드는 4분기 순위기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뉴욕장의 흐름들이었고요. 이렇게 하루하루씩 지나가네요. 이제 오늘 지나가면 내일 하루 남아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 작년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제 오늘 에코프로부터 해서 쭉 실적이 쏟아질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KBS 신년대담 일정도 있습니다. 내일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자 박앤커의 연결고리 가기 전에 시간 외 흐름들 보신다면 시간에는 그냥 실적이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실적이 부진했던 쪽은 이렇게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서현이 호실적 내면서 서현 쪽 흐름 다 괜찮았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났네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영업이익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줄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다 하여야 하는 실적 데이터 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 시간 외에서 3% 이상 올랐고요. 에코프로 머티나 포스코 퓨처엠 등의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같이 조금 끌고 가주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등을 한다면 미국장에서 2차전지 소재와 전기차 쪽이 반등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오늘은 또 2차전지 쪽의 회복을 단기적으로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장입니다. 뭐 시장이 답을 주겠죠. 연결고리입니다. 들려왔던 소식들. 하림 결국 HMM 인수 최종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밤사이 속보로 전달이 됐죠. 하림 HMM도 있지만 사실 하림에 HMM 인수하려고 페노션 유증한다 뭐 이런 이슈로 꽤 시달림이 있었는데 페노션도 그 영향권에 들 겁니다. 뭐 회복 흐름이 나올 것인지 봐야 되겠죠. 다만 실적은 부진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중국이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5나노 반도체 생산을 준비한다 뭐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짧은 시계로 단기 대응입니다. 피델릭스나 서플러스 글로벌처럼 대주주가 중국이거나 아니면 중국 반도체를 유통하는 업체거나 아니면 중국 반도체 사들을 고객사로 둔 곳 등을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전프로 얘기 계속 나오네요. 메타버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연 50% 가까이 이런 리서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킬러 콘텐츠 부재나 하드웨어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에 타격이 있었는데 비전프로로 그걸 다 극복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전프로 쪽은 요즘 롯데정보통신 4x4 이런 쪽이 시세를 주다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관심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밖에는 K콘텐츠 뉴스 있었고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다라는 소식 등의 개별 이슈 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시장 뉴스들의 연결고리를 한번 잘 잡아서 시장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섹터 뉴스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꾸준하게 짚어주셨던 여행주 얘기 오늘 추가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설 연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 정말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앵커의 더보기에서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1월 29일에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었는데요. 설 연휴에 해외 출국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일평균 2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설 연휴를 넘어서 정말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 같더라고요. 3일절과 어린이날 연휴까지 일부 항공권이나 패키지 여행 상품들 예약은 거의 뭐 90% 소진됐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여행사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노랑풍선 올해 들어서 18% 참 좋은 여행도 15%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가 굉장한 랠리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결국에 오른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하락 전환한 채로 마감을 짓긴 했지만 장중에 또 한 번 6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행주들이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반짝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적을 뒷받쳐 주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패키지 여행 상품의 수요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요.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노랑풍선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도 좋았어요. 하나투어를 기관 쪽에서 461억 원가량 한 달 정도 담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행 대장주는 하나투어인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올해 코스피 지수가 3%가량 밀렸는데 시장 대비에서도 30%가량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매출 4천억 원대를 회복을 했어요. 작년 잠정치 실적이 나왔는데 4천억 원 이상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8%나 늘어난 수치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도 8%대를 기록하면서 작년 한 해는 정말 수익성까지 모두 다 챙겼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행업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이 하나팩 2.0을 중심으로 해서 채널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팩 2.0이라고 하면 기존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쇼핑센터도 가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일정을 좀 간소화하고 꼭 가야 하는 곳들만 가는 나름의 알짜 관광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에는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가 그 항상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3분기보다도 더 좋았을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가 전년 동기보다 144%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동남아나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운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국증권에서는 올해는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실적이 정상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근거리 패키지 여행 상품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올해는 유럽이나 미국의 항공 인프라도 정상화되고 파리 올림픽의 특수 같은 부분들 누려가면서 장거리까지 함께 패키지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보통 주 한 주당 5천 원 현금 배당하겠다 총 774억 원 규모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본다면 하나투어의 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설 연휴 앞두고 여행사만 가는 건 아니겠죠. 항공주도 함께 뜨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에 특별교통대책기간이죠. 8일부터 12일까지를 봤을 때 총 97만 명 정도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2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에 올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22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수치예요.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에 명절 연휴 실적 중에서는 최고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어제장에서 아시아나항공부터 해서 에어부산까지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올해 들어서 항공주도 흐름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20%가량, 진에어는 12% 정도, 티웨이항공은 22% 정도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 결함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일본 당국에서 기업 결합을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은 오는 14일 전까지 잠정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일단은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미국의 조건부 승인 이 부분만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들 내고 있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든가 유가 이런 변동성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류부 관련해서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항공주들 투자 전략까지 잠시 후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의 연휴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이야기도 같이 봐야겠죠. 중국에서도 이번에 역대 최장기간이라고 합니다. 춘절 연휴가요. 세계 관광시장 4년 만에 성숙이 진입할 거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중국 매체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해외 관광객들이 작년에 8,700만 명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1억 명이 넘게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일평균 출국자 우리나라와는 훨씬 더 차이가 나네요. 우리나라 20만 명이었는데 180만 명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춘제 연휴에 해외여행 예약도 크게 늘어났고요. 작년보다 15배 증가했는데 나라 순으로 어디가 인기가 많은지 보니까 태국, 일본,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가 7위에서 8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패키지 상품부터 호텔까지 모두 다 예약이 완료됐다. 이러한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비자 정책 대폭 완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작년에 EU 주요국 5개국에 대해서 비자 정책 완화가 됐고요. 말레이시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스위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태국까지 무비자 정책 확대할 걸로 보이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춘절 연휴 동안 정말 많은 8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찾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관광공사 측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마케팅하면서 총력을 다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카지노주를 같이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여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지노 관련 주에게 있어서는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좀 괜찮았습니다. 1월 카지노 매출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50% 넘게 늘어났고요. 테이블이나 머신 쪽 매출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GKL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용산 드래곤시티 쪽에서 카지노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이렇게 봤을 때 확연히 파라다이스보다는 좀 성장성이 많이 주춤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관광 회복부터 해서 견고한 일본의 VIP 고객까지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투자 매력도 높다라는 증권과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GKL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2019년에 대비해서 중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홀드율이 하락하고 카지노 매출 떨어지면서 실적의 개선복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쪽 안에서도 옥석거리기 중요해 보입니다. 카지노 관련주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불안불안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건으로 봐야 될 건 오는 3월에 있을 양호에서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을지 이 부분 되겠습니다.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카지노 관련주들 워낙에 작년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밀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 잘 나올 수 있을지까지 타피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떠나고요. 고향에든 해외든 떠나고요. 그리고 유커들은 한국으로 어서와 이런 느낌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항공 여행주 그리고 중국 소비주까지 오늘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패션이라던가 화장품 관련주까지 같이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행카의 더보기입니다. 어제 이게 저녁 한 7시, 8시쯤에 속보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LIG 넥스원에서 사우디와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청궁2 수출 계약에 대한 이야기 내놨습니다. 이게 11월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좀 뒤늦게 발표가 났어요.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도 불리는 청궁2입니다. 발사대 한 곳에서 8기를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번 계약에는 사실 LIG 넥스원 뿐만 아니라 지금 다기능 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 시스템과 발사대 제작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라서 오늘 정규장에서 시세에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속보 뉴스였던 만큼 LIG 넥스원 말씀 주신 대로 한화 쪽의 방산그룹까지 같이 눈여겨볼 수 있을지 잠시 후 김민진 차장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시죠. 시장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다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외국인 선물 수급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외국인 선물 수급에 따라 시장의 변동이 들쭉날쭉한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명절 전 아무래도 돈을 들고 고향에 가야 되는 분들 또 이렇게 이익 시련의 움직임도 어제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제는 지금 팔아도 사실 명절 전에 돈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달리 봐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매도가 지난 1월 말경부터 결국은 매도 일변도에서 조금은 채웠다가 비웠다가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어제 그제를 제외한 3월일 동안 워낙 강하게 선물 매수와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반등을 만들어냈던 지난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명절 영향권에 유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하락을 조금 방어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난주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는 7% 올라왔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였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위주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사실 주초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부담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반영된 미증시에서 신논문 채권 금리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반등을 한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퀀트 분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명절 연휴 전날을 이제 D-Day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이죠. D-Day라고 한다면 D-3일 차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왔었다라는 거고요. 그 시점이 사실은 월요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설 연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절 전날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퀀트 보고서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매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일까지의 반등을 생각한 투자자들의 전략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내일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 요소들 남아있는 점을 잡아주신 거고요. 코스닥 쪽의 반등을 그럼 기대해 본다면 코스닥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쪽 하나 2차전지요. 네. 어제는 2차전지 종목 뭐 엔캠이나 전액 전고채 쪽 제외하고는 밀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비엠 지난해 실적 나오고 에코프로그룹주가 오히려 올랐어요.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2차전지 쪽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실적을 보면은 4분기 실적이 저점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의 손받김은 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 주셨듯이 엔캠이나 동화기업 같은 전해질, 동화기업은 특히 이제 전고채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채권금리의 하락과 테슬라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종목군들이 워낙 하락 추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서의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자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2차전지 내에서 지금 시점에 꾸준히 관심 갖고 모아갈 종목을 일단은 다 배제하신 겁니까?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2차전지 관련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 자체는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나의 인내심과 시간과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한 시간을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급하게 지금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배터리 셀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 추정도 4분기보다 더 낮습니다. 물론 양극재 업체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왜냐하면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재고평가손이나 이런 것들을 4분기에 대부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셀이 1분기에 감육폭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시장 배터리 쪽에 수급이 강하게 쏠릴까? 이 부분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제에 대해서는 시간과의 어느 정도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자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행항공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투어 저희 수영 앵커가 앞서 좀 브리핑을 잘 해줬었고 좋은 시세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투어를 필두로 한 여행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목인 시기도 남아있고 하니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하나투어는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다른 여행사들은 모두 투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항공여행 일반적으로 함께 묻게 됐는데 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느냐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하나투어 실적 굉장히 좋았었고요. 1월 송출 계획수 같은 경우 모두 투어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하나투어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추정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1월까지 송출 계획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 하나투어의 4분기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 정도의 실적이었지만 45억 정도의 일회성적인 특별 상여금을 제외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작년도에 일부 회계 계정을 변경을 하면서 특별 배당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50% 정도의 특별 배당 그리고 DPS 3천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상단인 5천 원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이터였는데 주가는 밀리고 있다는 것은 세롯뉴스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여행주들의 전반적인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항공주들은 왜 못 갔느냐.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이 좋았지만 비용단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상조업과 관련된 비용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M&A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가가 또 단기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항공유의 부담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섹터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기대감들을 조금은 가져가 볼 수 있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조정 시에는 일부 매수 관점으로 종목군들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고요. 하나투어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과 실적 모두 다 지표가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시간 내에서 주가가 밀려 개장 초반 약간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단기적인 조정 권역 내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주 그럼 조정 시 매수 관점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좀 조정을 받는다면 차분히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도체 쪽 가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그래도 낙폭을 막아 세워준 것이 바로 반도체의 강세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점심 먹고 질주를 보여줬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 같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저 PBR 등장 이후 정말 패대기 쳐졌던 시세를 좀 한풀이하는 흐름이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방금 말씀 주셨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시장을 저 PBR 관련주들이 점령을 했었다고 한다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금융사들 특히 KB금융규주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 쪽의 수급이 약간은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해외 쪽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IT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어제 SK하이닉스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PBR 관련주들 밸류업 프로그램 모두 다 좋지만은 지난주의 주가의 상승률 자동차 기준으로는 25% 이상 나왔고요.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온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IT 업종군들 쪽에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침에 반영된 미 증시 내에서도 IT 관련 업종군들,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응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쉬어가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기존의 긍정의 시각을 주신 걸 유지하신다라는 거면 압축해 주세요. 어느 쪽으로 대응해요? 최근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캐펙스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장비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들의 캐펙스 확장은 결국은 선당공정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HPSP, 주성 엔지니어링, ISC 이러한 선당공정 장비나 아니면 후공정 패키징 쪽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들 기억해놓고 잘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의 픽은 DOU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DOU 지금 시점 어떤 점이 매력적입니까? 네. 사실 이번 4분기 실적 Q는 좀 엇갈리지만요. OP 마진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40%가 넘게 나왔는데 역대 최대 수준의 OP 마진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 호실적의 근간은 피해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2개 분기 연속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 않으며 시장에 약간의 우려감을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드디어 2월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 내에서 DOU 구독권에 대한 선물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버블포재팬을 통해서 JO1이라든지 이러한 일본 쪽의 유명한 그룹들이 드디어 이제 입점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스포츠스타 같은 경우도 DOU 플랫폼 내에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Q의 성장을 재차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좀 부담없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쪽 엔터 쪽들이 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겁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3만 7천원 선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9천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7천원 넉넉하게 잡아주셨네요. 어제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DOU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자인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